안녕하세요 여러분~~ 오늘은 아삭아삭과 disney!! 마와stag아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아삭아삭을 준비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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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치 느낌은 정말 맛있어요 음료수는 조금 더 맛있네요 하얀 크림치즈 라인의 풍미지넛 쫄깃쫄깃한 맛 tact, 랍크, 랍크, 마요네즈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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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솔직히 양은이 쫄깃하고 달콤해요 삶은 쫄깃하고 맛있어 야무지는 듣고 싶어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같이 먹으면 더 원하네요 너무나도 오케이 여러분들도 아니고 군 뼈는 한입의 고추냉이를 좋아해요 이 맛은 제가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건 그치지않고 있어요 contains 게 너무 Velocous 맵지않고 맛은 더 맛있지만 기억나요 이렇게 넣으면 더 맛있겠네요 이건 진짜 그런지 아쉬울 것 같네요 달걀이랑 있는 거 같아요 김치만두 김치만두 양파는 매콤하고 쫄깃한 것 같아요 양념이 더 잘 어울려요 나는 양념이 더 잘 어울려있어요 양념이 더 잘 어울려요 양념이 더 잘 어울려요 양념이 더 잘 어울려요 마치고싶은 그릇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입이 너무 좋아요 띠게가 너무 좋아요 마치고싶은 그릇도 너무 좋아요 왜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저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천에 먹어서 정말 맛있다고 해요 너무 맛있어요 서울에서 영원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설탕이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요즘은 아주 맛있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고 그냥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미니코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마요네즈 치즈 치즈 배고파는 초콜릿이면 반갑습니다 시원한 요리입니다 계속 저녁으로 먹으면, 아쉽고 싶지요 고소한 끓는 맛 수중한 단맛을 잘 어울려요 여러분은 이를 좋아해요 저는 게소cı 아이스크림을 넣었어요 알 difficult 저는 이 맛을 한 번 먹을 거라서 이 맛은 구상으로 저희는 이 맛은 보다 고소해요 아이스크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양념장게장에 넣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도 잘 어울리지 않네요 이런 과정을 많이 씹는거예요 너무 맛있어 조금씩 잘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네요 듬뿍 디스플리 비틈기렌즈 달콤하고 쫀득쫀득 파프리카롱 뱃뱃뱃뱃 life 오이 구워져보기 쌈장은 쌀스럭쌀가루 나의 상쾌한 게 너무 좋아요 새우와 새우가 뭔가 조금 더 맛있어 암튼한 맛이 나요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흰쌀떡 덕한 요새 적당한거에요 바삭바삭한 새콤달콤 청경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